음악 존경하는 홍성예산 국민 여러분 예산홍성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후보 양승조 인사드립니다 홍성예산은 지가 도지사로 도정을 이끈 중심지입니다 예산군 신약면에는 제 외과가 있고 홍성은 지가 4년간 살았던 것입니다 홍성예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번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양승조 충남도민이 감격했던 혁신도의 지정을 이뤄냈습니다 서해선 KT에서 서울 직결 장선, 복선, 전철학 그리고 삽격 신설을 해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를 실현했습니다 예산홍성 발전의 시작을 도지사 양승조가 했다면 완성 역시 5선 국회의원 양승조가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을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당선되면 5선 국회의원으로 당의 대표도 국회의장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큰 힘으로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산홍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양승조는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양국관리법을 재개정하고 불필요한 농지 규제를 완화시키겠습니다 법이 재개정으로 산다는 대기업이 원도심에는 사람이 모이는 홍성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처우 및 수단구조 개선 영유아 아동에 대한 야간 주말 돌봄 확대 요양보호사와 사이복지사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체를 전국화하겠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수도권 규제 강화로 지방소멸을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산홍성을 명실상부한 충남의 수부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립공주대 예산캠퍼스 이과대학 설립과 대학병원 신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유선 전철을 홍성역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내포터미널 조기 건설 서부 내륙고수도로 동홍성 IC를 추진하겠습니다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홍주읍성 복원으로 원두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인종합부지원 신축 홍성수협 설립, 홍선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보령호 역간척, 그리고 광천 식분산업 전문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의 내포동생명 그린바이오 클래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구축난방역 철거 6차 산업들을 조성하고 덕산운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저양승조가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양승조, 예산홍성군민이 손을 잡고 예산홍성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도시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이 되어 윤석열 정표를 심판하고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홍성 예산, 예산홍성군민 여러분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